롯데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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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옷을 받았는데 저랑 같이 방 쓰는 친구들이 초록색 유니폼을 받았더라고요 뭐지? 왜 다르지? 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지? 왜 다르지? 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카이 어제 결과로 옷이 나뉜 거구나 나 초록이야? 왜? 두개야? 핑크야? 아 나 하이거 그게 뭐야? 하이거인데 졌잖아 아 저 초록색인줄 알아요? 하이거인데 저거 초록색인줄 알아요? 뭐야? 하이거인데 제가 졌잖아요 아 아니 왜 이렇게 다르지? 괜찮아 핑크색 옷이 이거 거에요? 이거 거에요 진짜 거에요 아 졌다는 그게 너무 다시 상기가 되니까 아 저 핑크를 내가 입었어야 했는데 막 이런 승부욕이 불타오르더라고요 평소에 핑크색 잘 안 입는데 진짜 안 입어요 핑크색 마음에 든다 잘 어울려요 핑크 색깔 옷을 입었을 때는 정말 공주가 된 느낌이었고 오 오늘도 예쁜 핑크색 위너들의 옷이구나 핑크 나 계속 핑크색 입을 거 같아 올려줘 초록색 그래도 제가 고른 앤데 저가지고 좀 자존심 상하고 꼭 복수해야겠다 생각했어요 초록색이 별로다 아이고 아이고 아 아 아 너무 달라 첫 번째 승리는 아 그냥 프로필 사전제품인데 이거는 약간 실력에서 하이건이 된 느낌이 돼서 자존심이 더 상관되는 아 핑크색 입을 거 같아 응 핑크색 입을 거 같아 나 핑크색 너무 마음에 들어 I love pink 미투 미투 저도요 아 나 뭐지 진짜 궁금하다 근데? 응 맞아 너무 궁금해 제가 봤을 때 제 부모님은 바비처럼 보이네요 그리고 미래를 봤을 때 스프드 게임에서 스프드 게임의 캐릭터처럼 보이네요 하하하하 여러분 배틀위크의 셋째 날이 밝았습니다 벌써 셋째 날이야 반 지나갔어 시간 너무 빠른데 지금 바로 배틀위크의 최종 배틀을 공개하겠습니다 우와 최종 배틀은 리벤지 배틀입니다 리벤지 배틀 리벤지 복수? 복수? 리벤지? 리벤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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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틀은 팀 배틀로 1대1 배틀 승자들이 모인 위너스 대 패자들이 모인 챌린저스의 대결로 진행됩니다 오케이 챌린저스 잠깐만 복수 배틀 잠깐만 아 잠깐만 아 너무 설레 이거지 이거지 복수하게 해주세요 뭔가 복수할 기회가 있다는 게 더 열정이 불타올랐던 것 같아요 복수한다고? 오 재밌겠다 아 근데 저기서 잘하는 분들 많아요 상상하지도 못했고요 복수할 상대가 정말 활활 타오를 거라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알겠어서 더 이갈고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예상도 보냈어요 나이